해야 돼? 기본이에요. 기본 세팅으로 알려주세요. 제일 기본 세팅이 50분이에요. 아 미친냐. 그거는 좀 줄이지. 최고 줄였을 때가 30분인걸요? 30분은 지금 못 줄이지. 그럼 게임을 껐다 켜야 돼요. 아 써버려. 아 가구점자 로스님. 껐다만 키면 돼. 아 뭐 여기 드랍. 오케이.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랍했어요. 그러면 하루는 50분 하고 좀 여유로워질 때마다 시간 감축합시다. 그럼 되니까. 대신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파밍할 시간이 엄청나게 촉박해져요. 잠깐 나갔는데 밤 되고 그래요. 그니까 어느정도 여유가 좀 생기면? 아 내 마우스가 이상한가. 이러지. 아 이게 누적이 안되네. 내 마우스가 이상한가 보네. 아 됐다. 잠깐만 여기 유일한 입구를 지금 뭐야 닫아야될 것 같은데. 유일한 입구를 아냐고. 뒤쪽에도 입구 있거든. 아 그래? 나무 많이 들고갔어요 지금. 잠깐만 이 벽돌은 또 뭐야. 아. 오 어두워진다. 어두워진다. 잠깐만. 나 석탄 없는데. 이거 설마 지하에 좀비 있는거 아니지? 토치 토치 토치. 그냥 박아놓을게요. 필요하면 들고 가요. 오케이. 아 게임이 너무 어둡다. 게임이 어땐 너무 어두워. 캠프파이어 좀 만들어놔야겠다. 야야 밤 됐다 밤 됐어. 지금은 괜찮아. 지금은 괜찮아. 캠프파이어 공중에다 띄워놓으셨네. 이거 빨리 부순 다음에 여기다 해놔야겠다. 사람 목소리야? 아 고기를 몇개 들고 올걸. 내가 아까 들고 오랬잖아. 근데 좀비 때문에 일부러 놓고 왔거든요. 고기 들고 있으면 좀비가 냄새맡고 우리한테 달라들어. 그래가지고요. 아 깜짝이야. 아 뭐 야 불키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냐. 조마무님의 방송 별별냄킹.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급. 어 반성해라 얘들아 반성해. 어 다 반성하란 말이야 지금. 이 와중에 다른 크루 방송하면 있나요는 뭐야. 떠나 그냥 나가. 어? 하여튼간에 닝겐들 그냥. 야 왜 이렇게 어두워. 아이고 밤이야? 밤이 뭐 2단계가 있어. 지금 완전 어두운데. 어 맞아 맞아. 아 잠깐. 조금 밝을 수 있게 해줄게요 화면. 어 나 하나도 안보여. 잠깐만요 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어디있어 어디있어.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. 어 여깄다 여깄다. 여깄다 여깄다. 여깄다 여깄다. 여깄다 여깄다. 여깄다 여깄다. 여깄다. 여깄다 여깄다. 여깄다 여깄다. 여깄다 여깄다. 그러게 진짜 내 방송 시청자 지금 몇 명이야. 야 140명이 있는데. 어? 아 140명 130명 정도 있는데. 채팅이 무슨. 약간 노인적인데. 와 나 베드롤도 안 만들고 있었네. 아아. 야 상. 그 뭐야. 그거 어떻게 만들어? 어? 횃불. 횃불? 처음에 주잖아. 처음에 하나도요. 근데 죽었잖아요. 아 죽으면 안주는거야? 가서 석탄 캐와. 싫어. 석탄 개몰잖아. 너 침낭있지 마블아. 아까 내가 준거. 어 그치 그치. 대충 어디 땅에다. 땅에다. 그거 있잖아.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같이 그거 자자. 아니 같이 잔댄다. 너무 야한거 아냐? 아 됐다. 왜요? 침낭 두개 붙여놓은 것 봐. 왜왜왜. 이게 왜. 자 마블나 이거 들어봐. 어. 자 여기여기여기여기. 아 잠깐만. 아니 그냥 형이 그걸 키고 있잖아. 우리 같이 있자. 뭐지? 우리 추우니까 다 붙어있잖아. 아니아니 이거. 자. 들어봐. 마블나. 어. 들어봐. 잠깐만. 불었어. 야. 따라와 조명팀. 오케이. 아 근데 로스티이 좀 무섭다. 근육남이야. 아 근데 벗었어 막. 여기여기 가스. 가스 좀 캐게. 아 여기 가스 캐 수 있구나. 내가 가스 꽤 있는데. 내가 줄까? 야야. 이거 필요해서 캐는게 아니야. 이걸 빨리 캐 놔야지. 어. 나중에 이게 리필돼. 아. 알겠습니다. 룸머니. 갑시다. 일단 여기. 쓰레기통도 좀 뒤지고. 역시. 딱 저거죠. 자세가 되겠어요. 노동의 자세. 형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돈 많이 모을 것 같아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가자. 응. 대신에 형은 돈 모아서 치킨 사먹지. 응. 치킨으로 다 나가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갑시다. 어. 어. 조심해. 조심해. 조심하세요. 풀 아니에요. 가시에요. 어. 참고로 내가 반대쪽 저 입구에 다 안 닦고 왔다. 다시. 괜찮아. 여기 한 칠일 때까지는 웨이브 안 와. 이건 왜 부수는 거야. 여기 나무 나와. 아. 그렇구나. 가죽 레드하고. 레드 나중에 방어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. 아. 메탈이 꽉 차서 가죽이 안 나왔던 거구나. 어. 여기 다. 다 떨어져 있네. 안 보인다. 문이 왜 없냐고. 문은. 글쎄 좀비가 먹었나 보지. 윽. cane. 흐금. 야. 이거 와. 유하 prol. 음. 과이언 늑대들은 뭐 늑대 소리가 막 난다? 이거하고 일단 우리가 가죽이 있어야 되는데 가죽 없으니까 17장 모았으니까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아무거나 가죽은 왜? 가죽이 있어야지 용광로 만들 수 있어 네 그때부터 철택되요 그래 용광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총알? 어 뭔가 돼 총알이 뭐다가 뭔가가 돼 총이나 철 같은 거 녹여가지고 철무기 같은 거? 어 그렇지 아 그랑 똑같네 어이 미친냐 누가 여기다 누가 여기다가 이걸 만들었어 그거 룬딥이야 어? 이거 뭐 야 이거 뭐 조명이야? 그치 내가 조명할려고 저기다 해놓은거요 어이 꺼도 되겠네 이거 펫불 끄면 잘 안보이잖아 네가 안보이잖아 펫불 이거 다 놔? 안그래도 지금 코난의 용의자인데 지금 형도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 형 지금 가만있어봐 형 지금 썩소만 지으면 거의 범인이야 지금 뒤통수에 지금 벌써 지금 어? 어 뭐야 의원님 모자 사이셨네 살인자라 써져있어 지금 야 개소리 안돼 개소리 그래 이씨 개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 죽어 오오오 소리 뭐야 새벽 1시이네 스님 나무 조금만 주세요 오케이 화살 만드칩니다 만드해도 좀 모자래요 하아 됐다 전 전문 사냥꾼으로 하도록 하죠 이 방에 뭐지 뭐야 조명 어 조명 어 조명 야 화장실이구나 여기 어 보이죠 잘 보이죠 화장실에 같이 가 우리 함께 음 일로와 조명만 봐가지고 오케이 어우 야 화장실한테 화미되네 어 야 화장실에 그거 올라와봐 화장실에 물있다 경기통에 떴어 여기 벽에 올라오는 길 있어 일로 올라와봐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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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아 사다리 있구네 여기 어 사다리가 여기 있어 어 경지 좋은데 뭐야 이거 여기도 파밍 할 수 있는 거 있거든 옥상에 아아아아 안보여 앞이 어 앞이 안보여 잠깐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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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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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커피 아니 커피란다 맥주 조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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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 가방이다 컷 어 얘는 좀비가 딱 됐네 어 나무 응 아 절대 없는 것만 있어 깃털 다 챙기고 어 참고로 나 여자네 이제 뭐야 어디로 내려가 아 일로 내려가야되는구나 여기여기여기 참씨 마인크래프트야 뭐야 이거 귀엽게도 파놨다 응 여기 안쪽에 더 있네요 뭐가 잠깐만요 그래 더 디비고 갈게요 오케이 어 내가 조명 해줄게 응 갔다와 들고있어요 들고있어요 나 그게 어디 갔다 아 조명 있네 루스님 잘있어 근데 룬님 머리에 그거 쓰고있는거 아니에요 뭐 나 그거 죽었어 죽어서 그거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아 저 캐릭터 끼고있어가지고 그걸 아 버그인가 본데 아 맞어 그러니까 뭐 머리에 뭐 끼고있더라 그럼 버그인가 봐 버그 나 그거 죽어서 사라졌거든 그거 활 만들어야 되겠다 활 뭐가 필요하냐 아 돌이 필요하네 깃털도 필요하네 네 여기있어요 모자 사라졌어 무슨 모자 광부 모자 어 진짜? 네 내놔 아싸 끼자 하나 더 찾으면 내꺼 됐다 아 뭔가 좀비가 엄청 많이 왔으면 좋겠다 좀 기다리면 알아서 와 내려가는 길이 어딨어 아 이것도 다 부술수있네 내려가는 기빙이 좀 먹었다 잠깐만요 아 맞다 이거 그때 패치되가지고 엑스가 안먹힌다 이제 아 왔네 왔네 로스트님 왔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무기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야 우리 밤에 파밍 갔다와도 되지 않을까? 헬플 딴 데 박아놓을게요 어디? 여기 밤에 파밍 못가겠지? 파밍가기 힘들지 여기 안에 있으니까 바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와닿지가 않아 그럼 나는 개만 다 만들거 난 내 상자 하나 만들어놔야지 우와 개 근사한거 있다 뭐야 워렌치? 렌치 토지드 아이언 철 4개 있으면 개멋있는거 만들 수 있네 아 그게 용광로가 필요해 아이언 만드는데 필요한거 가자 따라와봐 파밍? 어 파밍 잠깐만 있어봐 내가 니 상자 하나 만들어줄게 어 여보세요 잠금장치를 왜 해놨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아 아아 상자가 나 이만한거 준건줄 알았다 어 저기다 설치해 오케이 자기가 설치하면 자기꺼 자기가 못 열어 이게 열어줘야 돼 아니면 잠금장치를 부숴 야 이게 뭐야 어 약간 간지나게 어 제대로 설치하 야 이게 뭐야 왜 어 야 오하열 안 맞춰 오하열? 아니야 나 이게 딱 간지야 형꺼 못열게 자 자동으로 잠겨있는데? 어 자동으로 자기꺼 잠겨있어 아 남은 남은 무조건 못 열어? 아니야 열면 되지 E로 눌러 내꺼 니껄 아니 남의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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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열지 남의 딴사람이 열어줘야돼 아 그게 뭐냐 아 야 아이템 다 넣어 니꺼 그르바 멘토리 있는거 거의 다 넣고 오 아 내가 돌을 6개 갖고 있었구나 쉬프트클릭 아 오케이 일단 뭐 필요한 것들만 빼고 넣어놓고 됐다 됐으면 가자 가자 아 모자를 들고 갈까 널까 아 몰라 들고 갈래 칼벽 3인데 파밍가자 참고로 좀비 나오면 난 그냥 뒤도 안돌아보고 뛴다 형 가자 자 갑시다 아 내가 전보다 갑시다는데 왜 안가 앞으로 안가 야 한참 아냐 앞이 안보여 어 잠깐만 형 피난다 형 피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구나 야 앞이 하나도 안보여 왜 보이잖아 야 후레쉬 갑자 후레쉬가 로스트 로스트 야 길로 가자 길로 길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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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긴 아닌거 같아 오케이 사슴 한마리 잡으러 가자 야간사상 어 야간하냐 야간.. 야간사상? 야간사상? 야간사상 야간사상이 뭐야 야한상상 이런거 얘기하려는거지 어 말잘못한거지 여기 여기 뭐있다 뭐야 이거 뭐야 뭐 아 그러네 아이그 지도 네이브즈اه겐 일로 가보자 오케이 거거거거 형님이 나오듯텐데 어 왜왜왜왜왜 어 공공공공공공공공 공공 Send 룬님 빠져 룬님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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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아니아니 그 조준하려고 했는데 룬님 머리 받잖아 아아 사습 아아 응 그래 아 난 진짜 곰 있는 줄 알았네 과연 로스트닝 가실 수 있을 것인가 쏘고 있는거야? 아니 지금 한발밖에 못쏘어요 이거 약간 좀 게임이 이게 좀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어 당기는 그런 동작이 안보이네 마음으로 쏘는거야 뭐야 오케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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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빨리 털어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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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 털어먹어 어 뭐야 죽여야돼? 존납해 존납해 오케이 다 먹었어요 가족 다 먹었어 오케이 비켜 비켜 어 앞에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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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 밤되니까 리얼하네 좀비 어 잠시만다 다리 부러졌어 잠깐만 잠깐만 얘 무빙한데 무빙한데 어 야 빨리 빨리 죽여버려 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얘 버티야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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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집가 야 집가 집가 야 한마리 만났는데 무섭다 지금 피 피 반날라갔어요 한마리 만났는데 개무섭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산을 깊고 아 맞구나 아 여기다 여기다 우리집이다 들어가야 들어가 가득 담았어 아 파이프 파이프 나한테 한개 있었어 두개 필요해 두개 응 미안 나한테 한개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뭐 파밍이 좀 필요하다 그거 있어요 다른 다른 있데로 가서 음 떨어뜨렸어 파이프랑 파이프 뭐하려고 이게 파이프도 필요해 파이프 두개가 필요해요 아 용광로 파란테프 마모닌 없으니까 찾아보지마 가만있어봐 용광로가 아 쿠킹파시 없어서 요리가 안되네 지금 야 일로와서 전부다 근성으로 근성으로 금고가 금고가라고? 어디있어 여기 일단 그거 하나 만들어놓을게 오우 야 이거 뭐야 금고가 아 잠겨있구나 어 금방 까겠는데? 어 욕 한 번 욕 한 열 마디 하면 되겠다 어 금고가 금고가 같이갑시다 형 오토 마우스 쓰면 안돼? 아 뭐야 벌써 부러지잖아 그거 내구 돌력해 내구 금방 금방 빠져요 야 이거 야 우린 이거 돌덕기로 깼어 처음할때 흐흫 큰일났다 나 만들 그게 없어 자원이 없어 흐흫 하나도 없네? 어 만들 수 있는게 없어 깨요 깨 괜찮아 이 스터드님이랑 맨주먹으로도 깨봤어요 아 맨주먹으로도? 응 알았습니다 맨주먹으로 깹시다 흐흐흐흐 이러고싶네 내가 맨주먹에 데미지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아 잠깐만 나 맥주 한잔 마시고 기다려야겠다 세 명이서 이게 뭐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치료제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대구총기 어 어 뭐야 종이 나왔어요 종이 어 아 미치 나왔어? 나왔던 잠깐만 해 땄다 해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가자 가자 종이 쓰레기인가? 아니 종이 좋아 종이 나왔던 앞에 어 진짜? 어 잠깐만 내 횃불 내 피같은 횃불 횃불 들고 와 그러면 자 우리 프로젝트 바꿉니다 좀 한번 살리기 됐다 해 떴어 해 떴어 가자 가자 지금 이 음악 나오면 해 뜨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행복한 음악 그러면 파이프 파이프 하나 찾아봅시다 치료제를 찾으러 여기서 일로 가자 일로 일로 쩔 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케이 횃불만 하는 거지? 어 횃불 여기 어이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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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맙습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권력없는 매니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매니저 초과했네 매니저 내리겠습니다 어 어 고맙습니다 권력없는 매니저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부엉이님 음 단 별풍선배께 매니저 쟁탈저를 시작하십쇼 어? 아 왜? 제일 왼쪽 구석 위 거기에요 응 맞아 잠깐만 잠깐만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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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무기 하나 만들게 어 잠깐만 나 스톤 엑스 만들 수 있어 이거 만들어도 되나? 어 만들어도 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소리 어 어 내 옆에 나가지고 아 나 진짜 깜짝 놀랬어 지금 나 아 아 아 아 아 죽었구나 아 소리가 완전 리얼하게 나네요 아 아 꽃예쁘님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치킨이다 뭐 나 그게 없어 9개 감사합니다 나바 나바 형 형 치워 어 내가 내가 부술게 어 뭐죠? 10개 9개 8개 감사합니다 구해줘요 내 마음 팔딱팔딱 뛰는 가슴 킬 럭키럭키야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부수지 뭐 더 있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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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 아싸 신발 아 6개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모이세요 예 모이세요 잠깐 쌉 스탑 스탑 아 감사합니다 꼬님프님 별풍선 뵙게 이렇게 또 아 이렇게 저에게 이걸 왜 우리가? 어 많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룬님 제가 치킨 사줬잖아요 님도 드셨잖아요 같이 먹었잖아요 어 님도 드셨잖아 아 이게 공지 파밍이 안된다 이거 뭔가 경쟁심이 느껴진다 다 내꺼야 먼저 캐야될거같은 그러는거다 지하에 입성합니다 좋아 지하에 지하에 금고 어 금고 어 금고 또 깨야돼요 근데 저 금고은 깨기 힘들어 큰 금고잖아 어 어 없네 큰 금고 없네 없어요 아 그래? 어 큰 금고 없어 아 뭐야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코스트게이드 그거 났어요 그거 로스트님 이거 먹어 이거요 아 저 이거 있어요 그럼 그냥 아 이거 룬님 배워요 이거 넘어갈 수 있나요? 나도 있어 사실 아 그래요? 아니 근데 그 치료제는 어디서 모아? 치료제는 만들어야지 아 이렇게 뭐 파밍하는게 아니야? 여기 거기네 병원 있던데 병원 병원이네 어 병원 병원 어 어 그러네 아 그러네 근데 내가 땅굴팠던 거기네 가자 가자 병원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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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우리집 하면 땅인데? 네? 여기로 해? 나 지금 감염될지깐 내가 공격적으로 할게 잠깐만요 일단 저는 일단 주변 차 파밍하면서 그 파이프 타자 볼게요 어 어 쉣 어 쉣 어 어 어 야 개만 하자 어 아 아 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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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목 목 어 아 아 거기서 개가 만나네 에 에 에 야 개 개 개 야 개 개 개가 개 개 똑똑해 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흐흫흫흫 아니 야 개가 옆에서 갑자기 달려 흐흫흫 이거 어디에 대해 스폰 온 마이 배드 니어 마이 배드 뭐야 이거 니어한다 아 야 야 미치 개가 형님 잘가요 우리 다 죽었어 아니요 저는 집으로 뛰는 쪽입니다 야 아 아 이걸 개가 말아먹네 형님 저 집으로 도착하면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용광로 아니 개가 아니 개가 엄청 뛰느라고 옆에서 개가 개가 내 우드 스파이클을 다 피해서 달려 에헤헤헤 어 원래 그래서 개야 개 빨랄한 말이잖아 그래서 어 이따 집으로 갑니다 아 진짜 어어 여깄다 루트니 네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자기실제 뭐 있어도 안없어지지 템 3일인가 지난 거 없어져요 일단 그러니까 나무좋조 나도 목둔 쓰고 목둔 쓰고 다시 가야돼 저 일단 용광로 만들러 갈게요 아니 나는 진짜 내가 1차 피해자, 1차 피해자 내가 아니 내가 진짜 개가 옆에서 막 찔렀다고 나는 이 집에 쓸거에요, 용광로? 일단 이 집에서 씁시다, 이 집에서 이 집에서? 일단? 일단 이 집에서 쓰고 어차피 저기 그... 마을이랑 가까우니까 집이 그래 그래 그래, 주유소를 우리 집으로 한다 나무 많아? 나무 안 깨도 될 정도야? 아, 나무 캐야돼요 지금 아, 그래? 주먹으로 난 알아서 캘게 돌돌끼 좀 줘봐, 그거 로스님 가지고 있는거 아, 그러네 덕분에 감염이 사라졌네 나무 캐 드릴게 어, 개 기모지 저도 써야되니까 이거, 이런거 나무 캐면 잘 나오는데 이런거 뭐뭐 필요해요, 뭐뭐 필요해 나 돌돌끼만 있으면 돼 나도 나무, 일단 나무 들어와 나무 여기 떨어졌어요,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돌 둘 나도 하나씩이요 나도 하나씩이요 다 썼어 다 썼다고요? 응 아이, 그래 뭐, 우드 스파이크 만들었어? 돌돌끼 필요하다면서요 그니까, 근데 왜 돌돌끼 필요한다면서요 나무를 다 써버렸어? 개부터 죽이러 갈까요? 아 아버님, 여기 여기 짧아드릴게요, 돌하고 네네 나무하고 돌 오우야, 개많다 다 죽었나? 다 죽었나? 개가, 개같은게 진짜 개똑똑해 그니까 그니까 개죠 보자, 뭐가 필요하냐 일단, 빨리 용광로 만들어서 나, 철곡갱이 만들어줘, 철도끼랑 아, 이런 미친 나도 나도 그거, 진흙해야 돼요 잠깐만 아, 진흙이 이 근처에 많을걸? 저, 저 삽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육슨말고 산 하나 깎아야되는 각이야? 아니, 지금 나무하고 돌고 다시 깨야돼 아,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돌게, 개 개랑 맞짱 들어간다 아, 지금 아버님도 같이 따라가서 아이텔 챙겨오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, 그게 나을까 네 형 어? 같이 가 아, 도착했어 벌써 하여튼 저 형은 방송 물량을 못 뽑아 어 같이 죽이는 그런게 딱 나와야지 어? 개모찌리 딱 외칠거 아냐 같이 근데 개가 없어 아싸, 개이득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개가 없어 그래, 나 방송 위에서 없는거야 방송에 딱 나와서 죽이라고 없는거야 지금 내가 죽어선 안돼 형보다 낫잖아 왜? 어 형이 개만도 못한거야 그래서 형이 개만도 못한거야 그래서 알겠지 잠깐만 어디로 뛰어야되냐? 누가 이렇게